이케아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골덴 원단, 토듀로이 원단으로 가지고 만들었고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원단인데 이거 짜투리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봤고 전에 만들었던 가방인데 이 가방을 보면 구성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데 자투리를 활용을 해서 저는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같은 색으로 이렇게 최근에 소품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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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